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이 장애운동성에 있듯이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능적인 문제로 한약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위강환위원은 오랜 기간 이런 문제를 연구하고 실제 치료에 적용하여 큰 효과를 거둬왔습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도 걱정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위강환위원은 환자가 가진 증상, 구체적인 원인, 유형에 따라서 마침 치료, 탕약을 처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위강탕이 바로 그것입니다. 예를 들면 설사, 변비, 혼합형 환자라면 단순히 장애운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위강1탕,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환자라면 항진된 교감신경을 완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을 도와주어 장을 바르게 하는 위강2탕, 장염 이후 발생된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면 염증 치료가 가능한 위강3탕을 처방해 극대화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